오늘의 악기는 바로 피아노와 색소폰입니다. 카프리, 그러면 피아노와 색소폰에 대해서 설명해줄래? 네! 고고! 고고! 이 악기의 이름은 피아노입니다. 피아노는 피아노 포르테의 줄임말이라고 해요. 건반 악기 중 하나이며, 1709년 크리스토포리가 발명했습니다. 피아노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랜드 피아노와 업라이트 피아노,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 많이 가지고 있는 피아노는 업라이트 피아노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부피도 작기 때문에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랜드 피아노는 주로 연주회에서 볼 수 있어요. 피아노 줄이 업라이트와는 다르게 수평으로 되어 있어 소리도 풍부하고 울림도 좋답니다. 이런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피아노는 총 몇 개의 건반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피아노는 88개의 건반으로 이루어져 7옥타브 음역을 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우리 피아노의 소리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섹소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악기의 이름은 섹소폰입니다. 목관 악기 중에 하나이며 아돌프 삭스가 1840년대 초 발명했습니다. 음역에 따라 7개의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섹소폰은 큰 음량과 아름답고 부드러운 음색을 가지고 있어 많은 사랑을 받는 악기예요. 군악대뿐만 아니라 대중음악, 재즈 등 다양한 장르에 연주되고 있어 우리에게도 익숙한 악기랍니다. 우리 그럼 멋진 섹소폰 연주 들어볼까요? 우선 피아노 만들기를 먼저 해볼게요. 준비물은 색종이 한 장. 끝! 색종이 한 장으로 업라이트 피아노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1. 겉면이 아래로 가도록 놓고 반을 접습니다. 꼼꼼히 접어주세요. 2. 반을 접은 상태에서 또다시 반을 접은 후 펼쳐줍니다. 3. 가운데 기준선에 맞춰 양쪽으로 반을 접어줍니다. 4. 다시 펼친 후 양쪽 선에 맞춰 양쪽 끝을 세모모양으로 접어줍니다. 5. 이렇게 펼친 후에 안쪽에 손을 넣어서 벌려서 세모 접귀를 해주면 됩니다. 6. 이 부분이 바로 피아노의 건반이 될 부분인데요. 6. 이 선에 맞춰서 접어 올려주면 돼요. 7. 한 번 더 위로 접어 올린 후 다시 내려줍니다. 이제 이 부분에 건반을 그릴텐데요. 8. 피아노의 건반을 직접 그려 넣어줍니다. 9. 페달을 그려준 후 페달 부분을 가위로 잘라 위쪽으로 접어 올려줍니다. 10. 피아노 건반 부분을 접어 올린 후 양쪽 부분을 접어서 피아노의 모양을 잡아줍니다. 11. 피아노 whoever의 사진을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면 피아노 완성! 자, 이번에는 색소폰을 만들어볼까요? 색소폰 만들기 준비물도 색종이 한 장입니다. 끝! 1.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꼼꼼하게 접어주세요. 2. 편 다음에 가운데 선에 맞춰서 고깔 삼각형을 양쪽으로 접어줍니다. 3. 또 한 번 그 위로 고깔 삼각형을 그려줍니다. 4. 아랫부분을 삼각형으로 접어주세요. 5. 접은 삼각형 부분을 다른 양쪽 삼각형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6. 전체적으로 반을 접어줍니다. 7. 얇은 윗부분을 내가 있는 쪽으로 꺾은 후에 바깥쪽으로 뒤집어서 접어줍니다. 8. 또 한 번 더 안쪽으로 방향을 꺾어주세요. 보세요. 이렇게요. 꺾은 후에 다시 바깥으로 접어줍니다. 9. 한 번 더 바깥으로 방향을 꺾어서 접어줍니다. 10. 이번에는 아랫부분을 뒤로 꺾은 후 바깥쪽으로 뒤집어줍니다. 10. 뒤집어준 부분에 안쪽으로 넣어서 줍니다. 12. 이 부분을 접어서 깔끔하게 마무리해 줍니다 13. 색소폰 아래쪽 부분을 둥그렇게 만들어서 입체적으로 보이게 마무리해 줍니다 13. 색소폰 완성! 정말 색소폰 같이 생겼나요?